긴급입니다. 선도적인 브랜드가치 컨설팅회사인 브랜드 파이런스에서 새로운 보고서와 따르면 테슬라는 브랜드가치가 44% 증가하여 662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자동차 브랜드 목록에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. 엄청납니다. 그리고 벤치와 도요다는 각각 3%에서 18% 하락하였습니다. 2위는 벤치이고 3위는 도요다입니다. 엄청납니다. 한국기업은 현대자동차가 9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10위는 아우드입니다. 지속적으로 테슬라는 브랜드가치에서 1위를 차지할 것 같습니다. 압도적인 1위로 타 자동차 회사는 따라가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이제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어 가솔린 전기차를 합세해서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. 이제 IT기업 플러스 자동차 회사 AI회사로 엄청나게 성장세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이런 회사에 투자를 하시면 후회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